자, 이제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 무대, 우리 축가 순서가 또 준비가 되어있잖아요. 첫 번째 분 소개를 좀. 그렇습니다. 이분이 오셨습니다. 아름다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신이 내린 목소리입니다.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선쿤님이 오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이선쿤입니다. 굉장히 늠름한 척하고 있지만 몹시 떨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.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온 마음 담아서요.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.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.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.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. 내가 힘들 때,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? 네번째 그대의 온도 내 가슴을 따스하게 해 다섯째 그대의 눈물 더 열심히 나를 살아가게 해 여섯째 그대의 기도 처진 어깨를 펴게 만들어 주는 그댈 사랑합니다 와 진짜 좋다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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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추익하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바로 뒤로 들어가야 되나 먼저 빌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축가 시간을 마무리하고요. 야 안돼! 깜짝이야 뭐야 뭐야? 야 안돼! 야 생각하려봐. 지금 마무리하면 안 되지. 야 안돼! 야, no,Paulps ...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